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에요 오늘은 약술 얘기를 해볼 거에요 인삼좋아 아이고 죽이네 아이고 선생님 오늘 안된다고 했는데 형님 인삼은 약 아니야 약술은 술이 아니잖아 저희 항의원에서 금주클리닉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씩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술이에요 아니 니네들 한방에서는 약으로 술을 쓰기도 하지 않느냐 내가 봤는데 근데 어째서 약술을 만드는 직업인 한의사가 술이 건강에 해롭다고만 할 수 있느냐 술이 백해무익하다는 얘기를 할거면은 그런걸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거 같기도 하죠 이게 고등학생들 정도만 돼도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담금술 있잖아요 술에다가 뭐 이제 사과도 넣고 매실도 넣고 그래서 뭐 매실주 사과 술 뭐 이런식으로 해서 많이 담긴 하기도 하죠 아 인삼주 많이 담죠 향이 되는 식물들에는 에스터, 알데아이드, 케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 상큼하고 그 청량하고 그 달큰한 그런 향들을 느낄 수가 있게 해줘요 그거를 술에다 담았단 말이죠 근데 사과를 물에 담가놓으면 사과 향이 나요? 안 나요 매실을 담는다고 매실 향이 나지 않잖아요 물에다 아무리 많이 담가놔도 향이 안 나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첫번째 중요한 것들이 세포벽이에요 거기는 일반 세포막과 달리 알콜이나 물로 녹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순도가 높은 알콜을 집어넣어도 아니면 100% 순수한 물을 집어넣어도 별게 안 나와요 그런데 물과 알콜이 섞여있는 알콜 수용액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물과 알콜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알콜 수용액을 술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술에다가 식물들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그냥 끓는 물만 있어도 파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약들은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내서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타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부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효성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끌어내야겠다 싶을 때 그때는 술을 써요 그 술을 가지고서 그 약초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물에 대한 성분 추출을 해낸 다음에는 뭘 해야겠어요 알콜을 날려야죠 알콜을 왜 먹어 약인데 아픈 사람이 먹는 약인데 거기다 알콜을 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콜을 날려요 알콜은 끓이면 돼요 물보다 알콜이 먼저 날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끓이면 돼요 끓이면 다 날라가니까 요리를 할 때 맛술이나 포도주를 붓는다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알콜이 남아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냥 조리를 하다 보면 다 날라가서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그 유효성분을 꺼낸 다음에 끓이기만 하면은 그냥 열만 가하면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약술이라고 하는 게 약이 되는 술이 이런 게 아니라 술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제로 알콜은 다 날리는 거예요 가끔 타박상 이런 때 그때 먹는 약들이 있는데 아마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 이게 만약에 정말로 사약이라는 게 존재했다면은 아마도 이런 게 사약의 맛이 없겠구나 이럴 정도로 징그럽게 쓰거든 그냥 물만 가지고는 아무리 끓여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데 술을 사용하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뽑아내 가지고서 정말 징그럽게 쓰는 약을 만들 수가 있다고 물론 알콜은 날려야죠 그러니까 술도 약으로 쓴다더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의사들이 술을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걸 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가 쓱 본 다음에 내가 봤어 한의사가 약 만든다고 해놓고서 술 만들어 가지고 먹이는 거 봤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술에다가 이것도 담아보고 저것도 담아보고 쫙 하는 다음에 무슨 재산인 것처럼 되게 뿌듯해하고 그런 할아버지들 많아요 시골 가면은 그게 뭐 이게 뭐에 좋다더라 저거는 뭐에 좋다더라 이러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먹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들 아 이거 대부분 다 그래요 시골에 자기 선반을 둘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들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술을 일부러 드실 필요가 없어요 술은 내 간을 망가뜨릴 것들을 감수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만큼 음미할 만한 그런 좋은 맛이 있을 때 그때 내 간을 조금 팔아서라도 그 자리에 끼고 그 맛을 맛보고 술은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건강 때문에 술을 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드시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게 많은데 왜 갑자기 술을 먹을라고 술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은 술을 굳이 찾아서 드실 필요가 없어요 과일에는 요약과 섀도우를 בנ글밀까지 인삼전임 귀 Nations 아이고 죽이네 representative 오늘 안된다고 인삼은 약 아니야 약술은 술이 아니잖아 Princip feeding 커ып 감사합니다.